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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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으 아 으 으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이렇게 4 아 으 으 아 아 2 으 아 아 마술을 해고 우선의아 마술이 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무조건 제가 못자고 웃으셔야 돼 여기 밧줄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세우고 여기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만수무가 마시라는 걸 들으고 이 밧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차! 경훈여라! 여차! 이건 박수를 크게 치면서 굴대야 돼 충격! 다 됐다! 여기 어르신들에 무스면 길을 빨라서 다시 재벌입니다 아주 크게 위험십니다 이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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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여기 홈페이 살면서 나의 목소리를 차지함 이 부채는 웃는다든가 칭찬을 한다든가 온 말, 긍정적인 말을 하면 팔짝파지고 나쁜 말, 부정적인 말을 하면 찢어져 보는 부채예요 뭘까요? 아이고 작은다, 아이고 이쁘다 그런데 이런 나쁜 놈, 이런 뭐 에잇! 최순실이가 에잇당 자 우리 어르신 뭐라고 하면 해보세요 뭐라고 한 번 해봐 야파내래 야파내래 이뻐 둘 중에 하나 아이고 이쁘 이쁘, 이쁘, 이쁘다 그랬으니 이쁘다 이쁘다 허잇! 자 우리 어르신 뭐라고 아이고 사랑한다 이쁘다 오 사랑한다 이쁘다 사랑한다 이쁘다 허잇! 나쁘잖아 그래 나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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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잇! 허잇! 또 뭐라고 하면 돼 이쁘다 이쁘다 하나 하나 더 보았다 사랑하고 보았다 사랑하고 보았다 그랬어요 사랑하고 보았다 허잇! 허잇!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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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off 이쁘다 흥 suff 손자 손녀에게 우선 가까이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서로 보면서 당신 먼저 한번 해보세요 당신 먼저 대단합니다 웃으면서 박수죠 오늘 이렇게 손자한테 말을 내주신 아이들 이 기업의 관계자들 공사하시는 분들께 위해서 크게 박수죠 아 여기 컵이 있어요 컵